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결정됐어요. 이어서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53쪽이네요. 등록면허세 53쪽. 원리는 똑같아요. 유상일 때 신고가에요.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의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몇 개? 여섯 개. 첫 번째 다른 점은 취득세는 취득당시.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당시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등록당시. 예외는 시가표준의. 여섯 개는 사실상 취득가액. 단 두 번째 다른 점은 사실상 취득가액도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저평가를 하죠. 자산저평가 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달라졌다.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이해를 쓰지 않고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절대로 변경 전 가액하면 안 돼요. 변경된 가액. 그럼 법인이 했으므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액.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죠. 등록당시. 자산재평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감가상각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변경된 가액은 어떤 가액이다?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이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소유권 그리고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으로 하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한다. 자 나머지 이제 부동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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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딱 네 가지야. 일명 가져가 경매. 채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가져가.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하고 갖고 가라. 그래서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안 씁니다. 세법은 채권 금액. 그 다음 전세권은 왜 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을 과표로 하죠. 전세금액 절대 부동산 가액 하면 안 돼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은 전세권입니다. 그 다음 임차권은 절대 임차 보증금 하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 승역지에 속으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가액으로 결정을 함으로 종가세. 그 다음 건수로 결정하니까 종량세죠. 그 다음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종가세입니다. 그럼 건수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또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천원씩 걷어갑니다. 건수니까 종량세. 자 그 다음 10번. 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 금액. 포인트는 뭐다? 없을 때. 없을 때는 뭘로 간다?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것. 있을 때는 채권 금액. 포인트는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을 이거를 채권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목적. 목적이 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결정하니까 개인 법인 불문하고 항상 현재는 6월 1일.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에. 그래도 토건주 선항.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뭐를 곱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했어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하다? 개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단독은 개별 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용어예요. 땅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 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에. 1년에 한 번 법률에서 공시하죠? 그래서 공시가격. 이거를 지방에서는 뭐라 그래? 시가표준액. 양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려요.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주택은 60%예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그리고 4번, 5번은 안 붙어요. 왜?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꼭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입니다. 그럼 5억이 과세표준이 아니죠? 옆에 몇 프로? 60% 비율을 곱해. 그러면 3억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내려간다고요. 시가표준액이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너무많이 나와 그래도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액이 내려가요. 공시가격이 내려간다. 비율은 70, 60%. 4번, 5배는 안 붙는다는 것.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붙습니다. 자, 그 다음 54쪽으로 돌아가죠. 자,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랑 같은 재산이죠? 항상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공시가격. 자, 그래서 주택. 자,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쳐. 합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6억.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는 100%예요. 100%. 7억이다. 그럼 6억을 빼면 1억. 100%니까 1억이 과세표준이다. 왜 6억을 공제하나요? 그래야 초과가 되니까. 단, 1주택자. 단독소유자죠?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죠?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기초공제 5억을 뺍니다. 다시 6억을 뺀다. 그래서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한다? 11억. 그래야 11억 초과가 나오니까. 원칙은 단독소유자만. 공동소유자는 개인별로 6억을 빼요. 단독소유자는 5억을 빼고 6억을 빼. 그래서 11억을 공제하노. 몇 프로 붙인다? 100%. 단독소유자. 그럼 공동소유자도요. 신청하면 똑같이 하죠. 신청을 안 하면 6억을 뺍니다. 개인별로. 단독소유자처럼 신청을 하면 5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합니다. 원칙은 단독. 그러나 공동소유자도 신청을 하면 11억을 빼줍니다. 어떨 때 신청할까요? 집 하나야. 공동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 개인별로 6억이니까. 그럼 11억이 넘어갈 때는 12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내죠? 그럴 때는 뭐다? 단독소유자처럼 신청해서 11억을 공제받고 기타 등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원칙은 단독소유자. 공동소유자는 6억을 뺍니다. 신청할 때는 단독소유자처럼 같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단 법인 제외. 법인은 투기권이에요. 투기권이니까 공제를 안 해요. 공식가격을 무조건 과표로 합니다. 그니까 6억을 공제하고 5억을 공제하고 개인만 씁니다. 법인은 항상 제외. 이렇게 해서 6억을 빼고 그 다음 종합합산. 숫자만 다르죠? 5억을 공제하고 별도 합산은 숫자만 달라요. 80억. 가장 중요한 숫자. 6억. 5억. 80억. 뒤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종부세는 다 100%예요. 종합은 5억을 공제하고 100%. 별도는 80억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100%. 이렇게 해서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옆에 붙어야 돼요.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나오려면 3번 계산해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와. 그럼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분을 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와.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250,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일단은 1번, 2번, 3번. 3번, 계산구조를 이해한 후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한다. 2단계는 소득금액을 구한다.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렇게요. 1번, 2번, 3번이 정리가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차익. 일단은 공식을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네요. 그럼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인정을 못해. 그러면 예외로 추계결정안가액으로 구합니다. 추계결정가액으로 구한다. 추계란 단어가 나와.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됐다. 인정을 못한다. 그럴 때는 추계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추계결정을 합니다. 이거 추계결정할 때는 뭐를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7번에 먼저 나와 있어요. 추계결정 순서.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안 될 때는 추계결정안가액 순서대로 정합니다. 오른쪽 7번에 1번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순서가 뭐다? 매감기 기준식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환이 뭐다?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쓰는 겁니다. 양도가액은 못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한다. 그럼 순서를 정해서 추계결정했죠? 양도가액이 확인해야 안 되면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해야 안 되면 매감, 환기. 일단은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까요? 공식이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실제 비용이죠? 그 다음 양도 비용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이 이익 나면 양도 차이 손에 나면 손에 났다 양도 차 손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뭘로 적어요? 실제 양도가액을 적어주고 실제 취득가액을 적어주고 실제 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10억이다. 실제 취득가액이 6억이다. 그럼 실제 비용이 1억이다. 그럼 7억이죠 합치면 그러면 얼마 나와? 3억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언제나 출제되는 거 필요경비 그래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그래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와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하는 거와 포함하지 아니하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확인이 안 되면 축에 결정하죠? 확인이 안 되면 이해와 이해를 순서대로 뭐한다? 축에 결정한 가액을 적어줘 적어준 다음에 이 두 녀석 두 녀석은 이해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뭐를 적어줘? 필요경비 두 가지 계산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계산공제를 해주면 축에 결정에 의해서 양도 차익이 나온다 축에 결정했어요 매감기 또는 매감환기로 그럼 반드시 두 녀석은 계산공제를 해야 돼요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공 공식 취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감환기로 적었을 때는 반드시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7번 아래가 그 얘기입니다 3번 별 딱 붙여 축에 결정했다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죠? 자본적 추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를 하라 공식 나왔네 취 공 공제율 그래도 공제율은 뒤에서 배워요 부동산은 등기되면 3% 미등기도 해줍니다 0.3%로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진짜 진짜 진짜를 적어주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쪽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축에 결정할 때는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하라? 계산공제 계산공제 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식가에 물건별 공제율을 곱하면은 다섯 글자로 뭐가 나온다? 계산공제액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실거래가익으로 구할 때 이에와 이에와 이에 필요경비의 포함녀부 그럼 양도가액이 뭐예요? 실제 양도가액이죠?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총 수입금액 10억 총 수입금액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총 수입금액에다가 필요경비 세 가지를 차감해야죠? 자 그래서 4번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 자 첫 번째 취득가에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포함합니다 자 취득가액이 5억이야 분양가 취득원가가 5억이라고요 여기다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대표적인 부대비용은 취득할 때 나간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포함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들을 함께 납부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취득세 몇 프로 공제받을까요? 표준세율 4% 농지는 3% 외에는 4% 공제받아요? 크게 4% 그래서 추계할 때는 3%를 공제해줘요 한 단계 낮은 거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취득 관련된 세금은 취득가에게 더한다고요 더해서 취득가액이 된다 그럼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죠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취득세 영수증이 분실됐어 이거는 속일 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2번 현재 가치할인차금 취득원가가 5억이야 여기에다가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1억이야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지었다 6억 6억 그럼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할부로 취득했다고요 장기 그럼 원가는 얼마야? 5억 그럼 할부로 취득하니까 할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약청했어요 할부로 사면 이자를 더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돼서 6억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이자를 더해서 6억으로 바뀌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자 상당에 그래서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그게 나온 거예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에 별 붙여요 3번 당사자 약정 이게 뭐다?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약정에서 이자 상당액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거래가액을 6억으로 확정지었다 당사자 약정한 게 장기 할부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개인들은 이자 상당에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2번 4번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 원가에 더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죠 자본적 지출액은 어떤 거야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밑줄 그어요 재건축 부담금 자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죠 재건축 부담금을 지출합니다 왜 지출해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또는 수익자 부담금 약자가 뭐다 개재수 이거 왜 지출해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 다음 6번 자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했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베란다를 확장했다 거실을 확장했다 방을 확장했다 남방 시설 등을 교체했다 이런 거는 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했다가 세무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7번 증명서류를 밑줄 그어 수치 보관 근데 증명서류가 없어 영수증이 없어졌어 그러면 뭘로 확인을 시켜야 돼 실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 1억 인테리어 공사 1억 들어가 그럼 인테리어 비용을 다 뭐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액만 공제를 해줍니다 수익적은 공제를 안 하네 인테리어 하면서 도배를 다시 했다 이런 도배 비용은 공제를 안 해 인테리어를 하면서 샷실을 다시 했다 베란다를 확장했다 이런 거는 공제를 해주겠죠 근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 왜 공사가 끝나니까 1억 인데 1억 천 달래 부가가치세 갑자기 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1억만 준 거야 그럼 공제 못 받아 그래서 1억 을 뭘로 줘야 돼 계좌 이체를 해야 돼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거는 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증명 증명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금융거래를 했다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거는 공제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직접 비용 직접 나간 어떤 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중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다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명도 비용 그리고 매각 차선을 공제하다 매각 조선이 뭐예요 매각 차선이 뭐예요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잖아요 서민들은 만기전에 팔아서 손해가 나죠 매각 차선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에게 근데 금융기관에게 팔았어 백만원 손해 났어 매각 차선 이거 공제해줘 이거 공제해줘 근데 사채업자에게 팔아 외의자에게 300만원 손해놨어 그럼 이해를 공제하는 거지 이해는 공제를 안해줘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게 양도했다고 가정에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300만원 공제를 안한다 한도 있다 없이 틀려 상대방 관계 있다 없다 상대방은 금융기관 사채업자는 인정을 안한다 이거지 그래서 한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금융기관에 팔아야 됩니다 300만원 공제를 못 받아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 취득가액에다가 포함하는 비용 있죠 그 다음 자본적 제출액 법에서 인정하는 거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직접 비용 법에서 인정하는 거 포함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부이자 장기 할부이자 포함합니다 할부이자를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 포함해서 양도가 에게서 공제를 받는다구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했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자 이론을 정리가 되야 됩니다 이론 정리가 확실히 되야죠 그러나 확실히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 자꾸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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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다 계속 반복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돌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